제 5장. 진실의 문에 한 발 다가서다. 대통령 취임식 참석. 2022년 5월 10일.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대통령 취임식장에 도착했다. 취임식장에 무지개가 떠 하늘을 장식했다. 무지개를 보며 참석자들 모두가 기뻐하고 들든 표정으로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축하의 상징이라고 했다. 감회가 남다르다.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정부의 시작을 지켜볼 수 있었다.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축복을 보냈다.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많은 분이 나를 알아봐 주고 격려해줬다. 그 중에는 완도 고금도에서 잠시 살았다는 분도 있었다. 새로운 희망을 품는 자리였다.